안녕하세요. 판례공보문장기 판비안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3월 1일자 판례공보 형사 손준성 검사 압수수색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1월 12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 모 1566 결정입니다. 이 사건은 수사기안의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기각에 대한 재항고 사건입니다. 재항고인 압수수색 대상자 손준성 검사였죠. 파악이 한정됐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보시죠. 공숙처가 고발 사주 사건. 손준성 검사가 고발 사주를 하는 텔레그램을 김웅 의원한테 보내고 그 부분에서 고발장이 작성돼서 고발된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 고발 사주 사건 수사를 위해서 공숙처가 손준성 검사의 PC와 검찰 내부방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실합니다.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가 유혹한 압수수색을 주장하면서 준항고를 제기하는 거죠. 준항고. 압수수색에 대한 불복 절차는 준항고입니다. 그래서 원심은 사용하던 검찰 내부방 쪽지, 이메일, 메신저 내역, 사건 검색 조회, 판결문 검색 조회 자료에 대해서는 적법한 압수수색이라고 기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처분에 관하여는 어떠한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 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해서 기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한 거죠. 그 딱 검찰 내부 관련 자료, 이 자료는 적법한 압수수색이라고 기각을 했고 준항고에 대해서. 나머지 처분에 대해서는 어떤 물건을 압수수색 처분했는지를 우리에게 특정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기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공수처가 이제 손준성을 기소한 거죠.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문제는 이겁니다. 이렇게 나머지 압수수색 처분을 되게 모호하게 써놓은 거죠. 모호하게 압수수색 처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루어졌다, 압수수색 처분을 정부를 해도 적법하지 않은 압수수색이라고 청구를 했더니 준항고 대상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안 됐을 경우에 그러면 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 원심은 이제 특정이 안 됐고, 뭘 가지고 지금 압수수색이 불접합하다고 하는지 알 수 없다라는 이유로 기각한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뭐라고 하냐면, 손준성 검사가 2021년 9월부터 11월 30일까지, 9, 10, 11일, 그러니까 석 달이죠. 석 달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압수수색 처분 중 피의자에 대한 통지 절차 미준수를 이유로 취소해야 된다고 준항고를 제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말한 검찰 내부방의 자료들은 특정이 됐는데, 나머지 압수수색 대상으로 특정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석 달 동안 이루어진 압수수색이 다 통지 절차 미준수로 취소해야 된다고 준항고를 제기를 했는데, 막상 뭘 위해서 준항고를 할 건지에 대해서는 대상으로 특정을 못 한 거죠. 그렇다면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법원이 성명권 행사 등을 통해서 처분을 특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 준항고는 양 당사자의 관여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준항고인이 특정하지 못한다고 해서 준항고를 쉽사리 비척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준항고는 준항고 제기한 사람만 심의하면 되니까, 이 사람이 특정을 못 했다면 계속 밝히라고 요구를 하라는 거죠.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기소한 사건에서 압수수색 내역이 여러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본안 사건의 진행 경과를 지켜보면서 관련 자료들 확보하여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제 준항고 절차인데, 본안 사건 진행 경과도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판결은 특정이 안 됐다는 이유로 준항고를 기각했더니, 특정을 하는 것은 법원이 노력해야 된다. 그런데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됐다 해서 파괴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압수수색이 위법을 하다 이런 내용에 관한 판단은 아예 없어요. 결국 손준성의 준항고 기각을 파기 환송한 취지는, 항고 대상의 특정을 법원이 더 적극적으로 하는 취지입니다. 이것이 이제 언론 보도에는 일부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내용, 위법해서 파괴됐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 대법원에서 파괴한 것은 특정이 안 됐다고 해서 기각을 했더니, 그러지 말고 대법원이, 법원이 더 노력해야 된다.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다시 노력해라 라고 보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상합니다. 이 사건은. 본안 사건이 지금 진행 중이면, 본안에서 압수수색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여러, 절차해져야 돼요. 그런데 본안 사건이 진행 중에 준항고 사건을 하고 있다면, 준항고 사건에서 압수수색의 적법 절차를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약간 좀 이상하게 되는 거죠. 결국 압수수색의 준항고 사건을 본안 사건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보라는 거라서 굉장히 이상합니다. 과연 다른 사건에서 이런 태도를 취할 때는 약간 의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은 압수수색에 관련해서 어떤 처분이 있을 때,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일단 준항고를 제기를 하고, 본안이 제기 나서 그때서야 특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준항고를 담당하는 법원은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줘야 되기 때문에, 결정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준항고와 본안이 거의 같은 시간이 걸려서 계속 가게 되는 거죠. 굉장히 이상합니다. 이거는 준항고의 본질에서 빨리 신속하게 하라고 돼 있는데, 그런 거하고는 안 맞는 거죠. 과연 다른 사건을 최초 취할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어쨌든 대부분이 이런 판례를 냈다. 그리고 이 판례가, 이 사건이 손준성에 대한 공수의 압수수색이 유법해서 된 게 아니라, 특정이 안 됐기 때문에 법원에서 노력하라는 내용으로 파괴된 것이라는 거.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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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